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재병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3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뭐 요지는 그런 겁니다. 통합에 나서겠다. 뭐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드는 모든 분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 우파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통합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 한국당이라는 당명도 포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탄핵 찬반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 우리 공화당과도 직간저급으로 통합 논의를 나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 통합 논의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통합 논의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통합 논의에 관한 준비, 실질적인 작업, 황교안 대표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도 우리 공화당과 통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어떤 사조직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과 통합을 해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보다는 저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당시에 집권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황교안 대표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통합 논의는 통합 논의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떠버리듯이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돼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기자생활 경험상 성공한 적 없습니다. 통합 논의는 항상 사실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시점이 돼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어 이거였네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빅텐트 쳐놓고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통합 논의는 제가 복원되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지금 벌써 100미터를 뛰려면 60미터 정도는 이미 뛰어간 상태여야 통합 논의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제 말씀은 물 밑에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해야 통합 논의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논의의 첫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통합 논의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건 희생도 아닙니다. 정말 통합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한국당이 자기들의 텃밭에서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내의 유승민 파워와의 통합 이런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당이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한국당이 양보를 많이 해라 한국당 사람 많이 물갈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기 희생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자기 희생을 위해서는 자기의 살을 내줘야 합니다. 그걸 안 내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면서 통합 논의를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 논의는 말보다 행동이다. 무슨 얘기냐면 통합 논의는 바로 정말 빅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한국당을 찍어주세요. 이런 정도의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통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기자 경험입니다. 제가 통합 분열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십 번을 봤지만 그 중에 성공한 통합이 있고 오히려 분열을 잉태한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통합이냐? 그거는 바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정말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당 주변에 얼씬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나방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대구, 경북에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건 모르십니까? 대구, 경북에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다 쳐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통합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대구, 경북만 박쳐집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나방들을 쳐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통합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태흠 의원은 무슨 영남 또는 서울, 강남 3선 이상 다 물러가라. 김태흠 의원은 재선이죠. 그래서 3선을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수로 어디를 이렇게 딱 쳐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선이라도 개혁적 사고방식과 종도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선이라도 정말 적폐스러운 국회의원이 있는 법입니다. 초선이다, 사선이다, 오선이다. 저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개혁적이냐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다는 지금 영남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 내의 많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찰을 해본 결과 황교안 대표는 아직 그런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어떻게 적당히 포장을 바꿔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건 말보다 행동이다. 행동에 옮겨라. 그것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행동에 옮겨라. 그게 저의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 자기 반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 또는 당사가 있는 영등포 주변에 가면 그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너서클에 갇혀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를. 그게 뭐냐면 영남 중심, 공무원 출신, 그 다음에 일부 학자. 이 사람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 한국당 내에서의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은 민주당 내에서의 호남 중심의 사고방식은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영남 출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남 출신만 다 찍는다고 해서 다 찍을 리도 없지만 다 찍는다고 해서 한국당이 제1당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출신을 위주로 한 한국당의 운영 어쩔 수 없죠. 그건 한국당의 태생적 관계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충청 출신, 수도권 출신 이런 사람들을 적당히 믹스를 해서 그래서 어떤 화학적 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지금 그거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 주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영남 출신, 공무원 출신, 일부 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한국당의 핵심 세력의 생각과 일치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전체적인 어떤 눈높이의 중간 수준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박찬주 던 대장을 1호 영입으로 공헌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국민 보고 한국당이 눈높이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황교안 대표가 출발을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반성을 하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이냐?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본인 주변의 지금 영남 출신, 공무원 출신, 일부 학자 출신의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바꿔야 되는 첫 번째의 신호는 무엇이냐? 당직 개편을 해야 됩니다. 당직 개편.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황교안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니까 뭐 그때 결제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본인 주변 사람을 싹 바꿔야 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얘기했듯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빼고서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자기 반성의 모습이 없다. 우선 당직 개편부터 하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영남 출신 공무원 출신 그 다음에 일부 학자들 이 사람들 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을 남기고 나머지는 싹 바꿔라. 이런 걸 주문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황교안 대표의 제2, 제3, 제4, 제5의 실수는 연발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영남 공무원 일부 학자 이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 잠시 몇 시간 정도만 생각해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론 환경을 개선하라.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사실은 막말, 무슨 프레임 이런 데 꼭 걸리고야 맙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과의 또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갑작스럽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물론 이런 기자들과의 스킨십, 소통도 원활히 해야 될 것이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종편이나 또는 지상파에서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파 패널도 있고 좌파 패널도 있고 저는 뭐 우파 좌파 나누지 않습니다. 여튼 패널이 친문 패널도 있고 친황 패널도 있고 중립적인 패널도 있습니다. 이 패널들이 지금 중립적인 패널이나 친황 패널은 굉장히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조심을 안 할 경우에 또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제기를 해서 제재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리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친문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리익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지금 열심히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될 텐데 기초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이거 우리 당의 불리한 얘긴데? 라고 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한쪽은 손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서 한국당이 과연 언론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 자기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비판을 받는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용이 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언론 모니터링을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언론 환경을 위한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런 거에 한국당이 빨리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당장 필요한 세 가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 그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빨리 통합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그것도 물밑 행동에 나서라. 두 번째 황교안이 변했다 하는 걸 국민 앞에 보여줘라.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당직 개편이다. 두 번째 단추는 바로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영남 출신 공무원 출신 그 다음에 일부 학자를 최소한 넘만 남기고 모두 교체해라.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모진을 새로 구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나서고 그 다음에 현장 기자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저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오히려 급선무다.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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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